얘한테는 아마 그거긴 한데 죽일까? 아... 돌았네... 어... 숨겨져 있는 거 맞죠? 아... 진짜... 하나 먹었다고? 있다고? 저 새끼는 뭐 그냥 맵을 다 통치하고 다니는 건가? 어떻게... 어? 왜 벌써 뜨지? 어떻게 벌써 뜬 거지? 왜지? 어? 원래 이... 얘 버그... 얘 리스폰 이상해요! 그 신님 재방송을 보고 있다면 이 새끼 리스폰이 이상한데요! 이 새끼... 이거 맞아요? 아닌가요? 이 새끼 리스폰이 이상하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기엔 안 어리고 여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어... 어... 잡았다... 왜 나만 안 줘... 저 새끼를 꺼내 먹어요... 이러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어... 야... 죽여라... 만티코 한번 잡으러 가보자... 이거 좀 억가가 심하네요... 아니 10퍼라며... 아니 10퍼도 낫긴 해... 아니 근데 저 새끼를 보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어? 재민이 같은 애가 문제인 거예요... 어? 이게 다 같이 안 뜨면 뭐라고 또 해야 되는데 저 새끼 혼자만 잘 뜨니까 이게... 어... 씨발... 내가... 내가... 안 좋은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다니까? 일단은... 가서... 선인장 일체 다시... 먹읍시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러지? 아니... 만티코어를 또 잡았나 보다... 그죠? 만티코어를 또 잡고 레벨링을 하고 있겠지? 뭐 그건 어쩔 수 있나? 꺼내 먹어요... 예... 꺼내 먹어요... 삼촌님... 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네?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했냐고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왜 당황스러워요? 아니... 아니... 지금 픽시 잡고 있는데... 아... 그... 저주받는 픽시? 네... 아... 지금... 바빠요 막? 아... 네... 그래요... 알았어요... 아... 아... 죄송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잠깐만 저... 픽시가 더 중요해! 픽시가 더 중요해! 어... 오늘... 오늘...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 답해야 되지? 흐 흐... 픽시가 더 중요하지! 한편의 심 Vul 아이씨 포션 딜레이 교재같은거 이거 아 이거 포션 나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음.. 포션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애 왜냐면은 이거 포션.. 포션 이거 이제 풀피 안 찬다 음.. 포션 안 차 풀피가 아홉 개 이제 세 개만 더 먹으면 돼요 제가 아까.. 멧돼지 잡고 왔는데 네 아무도 없던데요? 뭐지 이 사람들 왜 보스 체크를 안하지? 그냥 메인 퀵 밀고 있는거 아냐? 그런거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RH코인 몇개 있으세요? 어.. 잠시만요 잠깐만.. 올려구요 한번.. 하나.. 하나 있어요 하나 음.. 어? 멧돼지 잡았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저 몰래 꽁치시는거 아니죠? 하나.. 하나밖에 없는데? 저 몰래 꽁치시는거 아니죠? 아니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제가.. 제가.. 멧돼지 잡으시고 우두머리까지 잡으셨었는데? 하나밖에 없다? 이거 약간 좀.. 멧돼지 잡으니까 안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한데? 아.. 멧돼지 확률적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아니.. 안.. 안나왔어요? 하.. 하.. 아니 제가 훔쳐서 어디 담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아..케잇 싸브케잇 미.. 믿어주셔야죠 미 해가지고 뭐지? 나한테 미친놈 박으려고 하는거 싶었네요 미.. 미친놈아 니가 먼저 했잖아 이거.. 이거 하는 줄? 아.. 얘가.. 아니 제가.. 제가 어떻게.. 귀대장님께.. 단원들한테 너무 기들어져있어서 그런가봐요 단원들한테 너무 기들어져있어서 그런가봐요 미하고 끊지 말아주세요 약간 좀.. 어..쒸..어..어..뭐지? 싶더라고 어.. 당신한테 죽일거에요 당신한테.. 어..안.. 아..이레인.. 아..기다려봐요 아이.. 마..이게 될거 같나? 나..내가 봤을땐 안된다 되면 당신을 죽일거에요 마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될거 같나? 안된다 이거 봐라 자 봐라 됐네요 발 앞에 쏘았어요 당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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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좋네 이거 얼음스테 딱 찍어주고 어..아아 근데 왜 오셨어요? 무슨일이야? 왜왜왜왜 저 아무도 안했는데요? 아악 누가..누가 때려줬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해야하는데 꺼내 можно 거대 전갈? 사막 거대 전갈? 어후 앞으로 가볼까요? ygusal 나 지금 트롤샵으로 가야돼 judge cardiac 곧 잡혀있을 수도 있어 잡혀있겠지? 잡혀있을 것 같아 응 잡히겠지? 아 이거 보스까지 너무 멀어 아 뭐야 삼촌님이었구나 죽이라고 하셨나요? 삼촌님 혹시 돈 얼마에요? 얼마 있어요? 얼마 있어요? 다 내놔 아 장난이구 지금 47,000원이요 이따가 돈 좀 꺼주세요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삼촌님과 내꺼가 합치면 10만원이야 개부자 안 돼 캐스트 껴야돼 왜 저러고 있어? 끊임 응? 우드잡으라는 캐스트가 떴는데 트롤? 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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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빠리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리 아니 아니 슬라임쪽으로 일직선으로 쭉 와요 아니 포션은 사야돼요 잠시만요 지금 적대적 지금 그걸로 하는건가요? 지금? 오면 죽인다 어? 트롤 잡혔다고? 아닌데? 이거 리스폰 문제 있다니까? 이거 리스폰 문제 있어 아니 진짜 있어 아니 바로 나왔는데? 길드원 목소리 올려달라고요? 아니 이거 지금 130퍼인데요? 네 더 올렸어요 왔어? 어 류다 류 왔는데? 아고 있는데 어 류 때리고 가죠 뭐 잡고 가죠 뭐 빨리 오세요 오호 오면 죽인다 어? 오 얘 잘 잡는데? 같이 잡을까? 아이고 빨리 와야돼 아 근데 얘 괜찮아 아직 피 괜찮아요 피가 반피야 얘 지금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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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는게 맞나? 안되겠다 이거 같이 해야되겠다 아 잡으면 되겠다 이거 써자 이거 같이 잡자 아 못갈 것 같아 이야 안되겠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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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리스폰 이상해 이상해 트롤 리스폰 이상하다고 아 이거 맞아요? 신인데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할 듯? 아 있어요 아 오케이 일단 와요 와요 이거 이거 아 막타치긴 해야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메이비 제가 얘한테 몸 비빌게요 제가 얘한테 몸 비빌게요 이 새끼 때려 이 새끼 때려 먹었어요?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이따가 해 아 근데 이게 맞아 원래 이거 트롤 그거였어 이거 곧 있으면 경매도 하거든요 벌써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다행히 죽어 있는 거에요 이거 시체해요 그럼 리스폰이 되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쪽으로 나와요 얘 얘 왜 이렇게 사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얘 패턴이 재생이잖아요 그쵸 그 패턴이 재생이다 보니까 죽은 상태에서 재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버려요 이제 살아있는 시체라고 보시면 되요 爷이... 아 그래요? 우클릭 때르세요 네? 아 아냐아냐 아 자 당신 지금 리스퍼를 시켜달라 아 뭔 소리야 아하 아 무슨 소리 내가 그런, 내가 왕실이 무슨 마! 마! 씨! 마! 당신이 그럴만도 해 저기 가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사실 저거 이게 언제 나와? 계속 멈춰있는데 언제 나와? 나 나 나 내 나 나 나 나 나 나 감사합니다.